게임도 알고 해야 더 재밌다. 안녕하세요. 소울테커입니다. 와 드디어 언데드 헌터 저니 케이지 마지막 타워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팀이 무조건 켄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팀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 켄시가 가장 약한 관계로 얘를 쓰고 근데 지금 공격력이 3000 오케이 그래도 가능한 한 좀 센 애들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위쪽으로는 좀 네 제키랑 잭스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만의 마지막 타워 첫 번째 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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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mpressive. 네, 어제 좀 겨우 이긴 것 같죠? 네, 그래도 겨우 승리했습니다. 오늘 추가 1일 과제 추가 보상 받았고요. 자, 두 번째 판도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잭스 장비 때문에 아주 좋은 효과를 얻었네요. 네, 마무리했습니다. 자, 세 번째 탄도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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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복진시간 2분에서 딱 30초 걸렸네요 마무리 했습니다 마지막 타워 3분의 1 완료 보상으로 영혼 15개를 얻었습니다 자 여섯번째 판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하핀 하핀 하나도 하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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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이번에는 좀 세게 가겠습니다. 세게... 스콜피온이랑... 어... 저는 케이지 갈게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일곱 번째 판도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콜드워 소니아 블레드의 얼음 방어구를 깨는데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네... 어쨌든 잘 마무리했습니다. 후... 죄송합니다. 여덟 번째 판도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너 빨리 가라고. 교체... 퀀치 내놔. 그렇지. 훅. 하... 퀀치. 하... 수... 퀀치. 넌. 자. 미소. 하... 퀀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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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 얘를 빼내는 데 시간이 걸렸는데 마지막에 치명타가 걸려져서 좀 좋네요. 자 이제 아홉 번째 판도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판도 빠르게 가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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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특수기 스와이프 하는 거는 너무 쉬워서 어쨌든 빨리 끝내고 자 이제 열 번째로 편집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 받았을 때부터 쓴 캔시를 쓰겠습니다. 캔시를 쓰고요. 캔시를 쓰는데 다음은 비밀작전 캔시 그리고 염두에도 내가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태양의 신 코탈감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일단 상태 이상이 걸렸죠. off balance. your team was caught off guard. random tagging. 자, 균형이 나가서 아니, 나간 거죠. 균형이 나갔다 라고 일단은 말해주고 당신의 팀은 무방비 상태에 잡혔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잡혔다 라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위치 딱 누군가에 숨어 있을 때 위치를 걸리거나 발각됐다 라고 그러죠. 잡아냈다 이렇게 찾아냈다 할 때 그런 의미랑 약간 비슷하게 쓰여서 당신은 무방비 상태에 잡혔습니다. 무작위로 교체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열 번째 판도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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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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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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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탄이 나왔습니다. 이 노란 글씨는 뭐를 설명하냐면요. cage is immune to unblockable attacks. 방어불가 공격에 면역이 되어있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켄시에게 자신의 장비인 전용 장비인 센토 칼을 줬는데 센토 칼 효과가 기본 공격에 방어불가 효과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안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방어불가가 안 먹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콜피온 같은 경우에도 특수기 1이나 2가 확률적으로 방어불가가 되는데 그게 이제 또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대망의 마지막 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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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제 특수기 2를 써도 되겠죠? 네 끝났습니다. 특수기 2로 마무리하면서 저니 케이지는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 타워 완료 보상으로 영혼 50개를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타워를 끝내고 언데드 헌터 저니 케이지 카드를 얻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힘내시고 이 카드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